ㅋ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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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영도차 ㅋㅋ ㅋㅋ 주사 반영역도 와줘 반영역 또 왔다 1년만에 또 왔다 와 와 저러기 왜왔냐 더덕막걸리 마시러 왔다 아유 면스키이 쫄라고 미역국을 끓여왔는데 제가 더키한테 마음만 받는다고 오! 귀찮잖아요 사실. 깨득깨득 잘 맞추고. 근데 좀 짤 수도 있어, 명소감. 맛있어. 맛있어? 진짜로 맛있어? 응. 아 너무 맛있네. 국물이 없지, 이제? 응. 근데 괜찮아. 건더기를 더 좋아하거든. 야 잘 먹네. 뿌듯한데? 뿌듯한데? 이 봉봉지 어쩔 거야. 다시 만났어. 이거 6천 원이잖아. 맞아. 이게 되게 매운 비빔국수예요. 매운맛. 아 맛있겠다. 이게 진짜 유명해. 이렇게 소백산의 전기를 받으면서 술 마시는 중. 한번 깔아볼까요? 아 그럴까요? 아 이건 약이다, 약. 그때도 얘기했지만 이건 약이에요. 약이에요. 막걸리 아니고요. 약입니다. 진짜? 음 냄새가 너무 좋은걸? 미역국도 먹어야지. 오우. 대박. 와우. 와 이거 향이 진짜 미쳤다. 짠. 너무 맛있어. 야 진짜 달고 맛있다. 미쳤다. 이건 진짜 약이야. 그래. 이거 누가 막걸리라 그래. 이거 누가 막걸리라 그러니? 누가 동동주럽하니? 이걸 약이지. 이게 6,000원 이게 참나물이거든요. 참나물 그리고 이거 감자. 참나물 감자전. 이게 너무 그리웠어. 나도. 음 맛있다. 맛있지? 매운 게 훨씬 맛있네. 이거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매운맛. 무조건. 이게 맛있어 그치? 적당히 맵고. 응. 맛있어. 바삭바삭. 이거 어쩔거야. 야 이거 네 거 이거 내 거. 아까 그렇게 전화 끊더니. 와 진짜 맛있다. 맛있지? 짝이야 이거. 진짜. 아 이거 두근떨이가 있었거든. 되게 큰데 이 앨범. 난 두껍고 이제 크면 그걸로 사려고 했는데. 먹느라 풍경을 못 봤어. 이제 보이지? 아름답네. 산이 있어서 공기가 막네. 그냥 의무적으로. 의무적으로 하는 얘기 같은데. 왜지? 영주에서 알아보는 사람 없어? 날? 응. 아니 한 명도 없는데? 그래? 응. 왜지? 영주 사람들은 날 구독 안 알아보자. 아하하하하하하하. 일단 짠. 아아. 와 이 더덕 향이 너무 좋아. 그치? 응. 매운 게 간출맛나서 맛있는 거 있잖아. 음. 맛있다. 맛있다. 그건 아니고 잘 안 입어서 모를 거 같아. 그래? 그럼. 맥걸리 맥걸리. 어우 기가 막혀. 땡큐. 옛날 영상을 봐야겠어. 이게 작아졌는지 안 작아졌는지. 확인이 필요해. 확인이 필요해. 어, 그러니까. 죽이네. 죽이네. 와우. 더덕 고이. 와우. 후. 짠. 중침 넘어갔네. 조각. 오우. 어우. 오우. 맛있다. 음. 맛있어? 맛있어. 눅. 음. 맛있어. 맛있어. 으음. 세 통째. 아 진짜 쓰네. 다시 막걸리 얘기는 그럼. 개 빨라, 화재가 안 개 빨라. 짠. 지금 동동주를 다섯 통을 마셨거든요. 취하는 건지 안 취하는 건지 살짝 구분이 안 가요. 배가 부른 게 동시에 와서 그런가? 버키가 제 생일이라고 요일 사준대요. 고마워! You are first day. 야 너 전재산 탕진한 거 아니냐고! 잘 먹었습니다. 저희는 이제 너무 많이 먹어서 똥 싸려고 화장실 들어가는 중. 그러면 뛰어서 내가 뭘 해야겠니? 이거 두 개, 이거 하나? 네. 한번 먹어볼까? 아 진짜 맛있다. 와! 이 갓이. 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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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마몬. 서프라이즈. 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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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요. 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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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진짜 맛있어요. 근데 이 한 접시에 만 원이라니. 몰랐죠? 나도. 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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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이제 안동으로 갑니다. 술을 많이 마셨어. 마이 마이 마셨다 마이 마이 마셨다 여유롭다 마이 마이 마셨다 남동역 안동역 조차 친구가 옆자리에 앉아있다고 좁다고 앞으로 갔어요 속상하네 난 괜찮은데 안녕 아 아 아 작년에 친구들이랑 4명이서 와서 시민분들 먹고 간 것이에요 아 아 이거를 넣어야 돼요 이게 진짜 맛있거든요 짠 아 맛있어 아 내가 중요한 게 막창집에는 보통 싸이다가 이게 많이 있는데 여기 싸이다가거든요 싸이다가 싸게랑 소고독주 같이 먹으면 돼 끝이에요 근데 막창이 진짜 맛있거든요 진짜 맛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4명이서 와서 시민분들 먹고 있어 이유가 있지 다 저희가 4인분 주문했거든요 와 대박 다 익은 거니까 몇 개씩만 데워주세요 아 네네 감사합니다 삶아서 구워서 나온 거예요 1년 전이었고 여기 먹고 싶어서 또 왔어요 2년 전이었어요 좋다 여기서 막창 먹고 서울 가서 먹으면 못 먹어 못 먹어 아 1마디 2년 전 삼경대로 2년 전 매우 3년 전 흠! 사이다, 하이! 일부러 놔야 돼. 히힁해요. 과연 숙수까지 기억을 들고 들어갈 수 있을까? 숙수, 숙수, 숙수 깜짝이야. 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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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이야, 대여! 맛있게. 짠! 먹어봤다, 짜자. 맛있어! 다 먹었다. 모텔 같은 모텔 와우. 아침에 교식까지 나와요. 업그레이드를 해주셨다고 합니다. 근데 벽에 붙어있는 저 사진은 뭔지 모르겠는데. 싼 거 같아요. 이게 단돈 6,500원. 다 먹었다. 저희가 아까 밥을 먹고 회복을 다 한 줄 알았는데 2차로 지금 술이 올라와서 원래 여기 카페 와서 음료를 마시려고 했거든요. 덕희가 마시면 토할 것 같다고. 소프트 아이스크림을 시켰다. 마시는 건 토할 것 같은데. 진짜 토할 것 같아. 아이스크림 맛있네. 우리 앞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